현재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캐스터 전해 주시죠 현재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한 장맛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과 영남 지역은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서울동 수도권에 최대 20mm 그밖에 남부지방은 최대 100mm가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누적된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수일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과 전북, 영남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재난수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위험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역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의 한낮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 대구도 31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휴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